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자 미식장일 라면 준비했어요 우와 맛있겠다 다음인데 일단 이 더 미식장일 라면은 무려 20시간 동안 진짜 제로로 만들어서 깊고 시원한 국물 맛이 1분이며 먹고 나면 더 편안한 속인지 편안한지 아닌지 한번 봐야지 면만 먹으면 더부룩한 사람인데 제가 한번 후기를 한번 맹물이 아닌 육수에 단축한 면발이어서 단지 맛이 좋고 바람에 말려서 탱탱하고 쫄깃쫄깃한 그릇을 비울 동안 일반 라면에 비해 면이 잘 아픈데 쿵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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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우리 연말 분위기 날려고 이 선펜도 샀어요 선펭! 물 500ml를 넣어야 되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공 끓일 거 하니까 2리터? 그럼 내공 시기를 먹으면 소위 더부룩하지 않을까? 더부룩한지 안 더부룩한지 안 더부룩한지 한번 그 그 그 그 이게 2리터거든요? 이거 다 부으면 돼요 이거 이렇게 돌리면 돼 어떡해 곽 씨한테 배웠죠? 곽 씨한테 배웠죠? 와우 땅땅하네 오우 땅땅해 땅땅하다 너 진짜 운동 좀 했어요 아 무서워 야 나가서 해주면 안 될까? 이거 엎으면 안 돼? 제가 요즘 뮤지컬 레베카에 빠졌거든요? 제가 한번 노래를 넘버라고 그러거든요? 그 넘버가 블랙! 야 과감하게 한번 해봐 우리 건배사 한번 외치죠 21년도 다 갔고 새로 도달한 22년을 위해 건배사 한번 갑시다 아나스 자잘 해볼게요 네 아 아무리 힘들었던 21년이었어도 나 나 자신을 믿고 22년을 스스럼 없는 행복 타인의 시선에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 타인의 시선에 샤워 가자 어 이제 물이 수수기 끓으니까요? 어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나? 물만 끓였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 고추당처럼 아나스야 아그야 한 발을 뜨고 화면 확 넣어야지 되게 오래 걸리겠네 시청자들 기다리게 어? 한 발에 해도 확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지 어이?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취했어?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 된다고 아이고 어이 빠져 나 준비했어 나도 태연아도 처음 먹어봐 태연아도 꽤 됐는데 맞지? 여러분 저희 연말 소소하게 보낼게요 여러분들도 올 한해 좀 아쉬운 부분 아쉽다고 느껴지실 분도 있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아쉬운 올 한해는 아쉽지 나 먼저 한입 먹어볼게 아쉽지 뭐하냐? 소원 부려야지 어떻게 얘네는 눈 끌리고 돈다니깐요? 목걸이 방법하나? 내년엔 정말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안 불긴 하네 방금 끓였는데 불면 문제있죠? 진짜 거짓말치? 내가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깔끔해 깔끔하지요 응 물은 그럼 자극적인 그런 느낌도 없고 근데 물을 적게 넣으면 단 자극적이긴 하겠지 여기 눈 마크 음 음 음 꾸 손 씹혀서 사람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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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오르네 라면 먹으니까 와 집이 워낙에 추면 이렇게 화재난 것처럼 이게 왜 물을 많이 넣었는지 알겠네 깔끔해요 그냥 와 제가 사온 딸기 크림 케이크예요 야 헬스 맞춰서 먹어야지 너 한 그릇 뚝딱 배우고 나 지금 야 상윤아 한 그릇 뚝딱 뀌 게 아니라 너 양을 한 개 양도 안 줬어 어이가 없다 야 페이스를 맞춰야 된다더니 한 그릇 양밖에 안 줘놓고 총 4봉을 끓였는데 저거 어이없어 진짜 와 야 역대급 어이없었다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이거 뭔가 그 인스턴트 인스턴트적인 맛이 없어요 그 대한항공 탈 때 1등석에서 라면을 먹을거지 그 맛나 너 여건도 없잖아 먹방 화면들이 깔끔하게 부인 줄 처음이지 당연하지 한 봉도 안 줬으니까 야 상윤아 너 숨쉬기 어려워 잠시 좀 풀어 나 이거 근데 사실 왜 입은 줄 알아 레베카에서 맥시메아 남주인공이 이런 옷차림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저도 따라 입었어요 하.. 맨덜리 따사로운 햇빛을 보기엔 맨덜리는 좋지 않죠 이 까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날이 날아가 맨돌리로 발성 진짜 좋아 근데 진짜? 한번 해봐 다시 붙을까? 여러분 이거 봐요 여러분들의 촛불이 꺼졌다 그래서 다시 불이 붙으면 다시 불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꺼졌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붙을 거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열정이 꺼졌다 다시 붙어 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렇게 다시 붙었네?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언제든지 꺼지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열정이 붙을 수 있는 사람 맞죠? 맛있다 뭐해? 뭐해? 야! 맛있다 새해 복 많이 마세요 응 새해 복 많이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마세요 입금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고생하셔서 수고하셨어요 너무 삶일대로 입금 드릴게요 오늘 택시피까지 같이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김 master 김 beauty 아